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지금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본문을 읽어나갈 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한다 이 내용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그렇게 지내십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쁜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것도 담대히 증거하며 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또 중요한 일 중에서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도 구원 받는다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서 구원을 체험한다고 할 때는 죽음 이후의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총체적인 구원 내용에는 다양한 종류의 질병으로 붙어든지 아니면 악한 일에 묶여있는 것으로 붙어든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다 통틀어서 구원이라는 단어에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정말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 사람이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다가 자유케 된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한 명이 악한 친구들 만나다가 친구만 정리돼도 얼마나 부모님들에게 안도감과 기쁨을 줍니까 이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한다는 말은 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무슨 성령 사역을 하는 현장이나 수련의 현장 JDS 훈련받는 그런 곳 거기서만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선교의 성공 이런 것만을 언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의 많은 회복이 구원에 담겨 있는 말이라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한다는 것은 주변의 일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전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들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내 성령님께서 계시면 성령님께서 그래 복음 전함에 살아야지 담대히 증거해야지 이런 부담은 적어도 주시고 계실 거예요 좋은 현상이죠 마침내는 마음속의 그 부담이 실제로 타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는 사도행전에는 관심이 없고 사도행전 내용을 읽을 때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고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나 필요한 내용 같고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면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예수 교수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이 넘게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이런 사건 뒤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사건 뒤에 나오는 설명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가르침의 종교만은 아닙니다 사건이 있는 종교입니다 이상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경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까 성경이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시죠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 나가다 보니 성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인한 사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가 깨달은 것을 쭉 적어내려간 종교 철학 서적이라든지 가르침 그런 핸드북과 같은 게 아닙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살아계신 증거가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성경 만들기 이전에만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사건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X29 그러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 사도행전 29장을 쓰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29장 기록하는 여부는 우리 후대 사람들이 더 기록을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록을 하겠지만 취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났지만 29장 30장 써내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매우 소중한 표현입니다 값진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통한 크고 작은 사건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일상 삶에서 하나님을 통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전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오기 전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지금은 온누리교회를 떠난 오재성 목사님이 그때 거기 청년으로 있었어요 그 교회에 저와 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초보자고 저도 신학생이긴 했지만 아직 경험이 많지는 않고 피차 그분은 찬양 어쨌든 원래 음악을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찬양에 관심이 많았고 저도 또 그 당시에 성령님과 예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경험을 가져다 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였는데 그 당시에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성령님께 시간을 충분히 드려서 맡겨드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도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만일 기다려 쭉 찬양을 인도하면서 보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끊지 않고 그냥 해보자 어떤 일이 발생하나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3박 4일이었는데 집회를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 날에는 울기 시작하고 찬양도 잘 못하고 보니까 회개 기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끊지 않았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그분도 계속 찬양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날은 준비한 설교를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잡지다 채우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도 동일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걸 지금 제가 역사라고 하고 있냐면 학생들이 회개를 많이 하고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중단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도 그렇게 기도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날도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니 중단시키지 말자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끌다 보니까 역시도 밤이 늦어져서 오늘도 설교는 못하겠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도 열심히 기도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지니까 그리고 방원하는 학생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중단을 시키고 설명을 해야 됐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이거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방원이라는 건 무엇이고 지금 너희들이 체험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줬어야 됐기 때문에 중단시키고 준비한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그 현상을 설명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는 아 성령님은 인정해서 그분께 역사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드리고 믿음으로 계속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그 당시에 경험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작은 사역 경험 가운데서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생기다 보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것이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도행전에서 초대교에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발생한 거예요 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왜냐하면 40여 년 동안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며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니 함께 들어가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우르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여든 것이죠 바라본 것이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그때 이 사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설명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사용해서 보금을 증거하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잖아요 담대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을 통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을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때 왜냐하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증인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뭘 중요하게 여기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것을 본받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3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3장 11절 12절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거기에 걸맞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야 이 사람 기이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즉시 반응하는 게 이겁니다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합니까? 자신들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셨다 이걸로 대화를 설명을 바로 전환해버리죠 여기서 우리의 한 가지 중요한 거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려면 드러내려는 증인으로서 성공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이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그것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만약 주변 사람들이 와 놀라워요 당신 뛰어난 사람이군요 하고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그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옳은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이렇게 반응해야지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좀 기도 좀 했습니다 아니면 아 제가 좀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 이건 아니더라고요 힌트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종류의 사역이든지 간에 그 일이 어떤 종류든지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만을 바라고 자기는 그냥 안 드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기를 신경 쓰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르치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뭘 전했나 그 다음에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자기에게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도대체 뭘 전했나 전한 내용 요약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니까 대충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하는 게 제가 그냥 쭉 장절 부르고 제가 짧게 설명하면서 나갈게요 여러분 자막 따라오실 수 있으면 자막 그냥 보여주시고 아니면 여러분 제 소리 들으시고 그러면 됩니다 3장 13절 중간부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일찍이 이 글을 이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죄없다고 노화주기로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빌라도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당신들은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그냥 빌라도 손에 넘겨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우리 사정으로만 바꿔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물론 몇 번 기도해보다가 안 되니까 말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자체는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믿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회를 바꾸는 메시아다?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어주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3장 13절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지칭하면서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15절 중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 증인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공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를 그 확실한 증거로 부활시키셨다 죽은 가운데 두지 않으셨다 이걸 지금 전했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살리신 그분 살리신 그분 3장 16절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히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낳게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부활해서 승천해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지금 이 일을 발생시켰다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2024년을 지나는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맞아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그분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3장 20절 중간부터 보면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제 이름도 언급하면서 21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왜 승천에 계시느냐 승천에 계셔서 그도 떠나셔서 쉬고 계신 게 아니고 그 위치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시다 그러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능히 하고 계실 것이고 3장 26절로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신다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우리에게 회계의 기회를 주려고 지금 여유를 두고 계신 거라는 걸 나중에 후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장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 교수를 담당에 증거한다고 할 때 내용이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전부 예수 교수 그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교수 이야기 사람들은 예수 교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교수를 소중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예수 교수를 부활시키셨다 예수 교수가 예수 교수의 삶과 가르침에 옳다고 증거해 주신 일이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또 회복시키는 일은 지속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걸 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살리는 일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거 배워야 됩니다 하여튼 이걸 배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교수를 경험하고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증거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 교수를 강력하게 증거한 후에 증거하고 뭘 요구하나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떠났나 뭘 요구하나 보세요 다시 한번 쭉 훑어내면서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줬잖아요 소용없다고 형제들이여 17절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당신들이 몰라서 알았다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한번 격려를 해주는 셈이죠 어떤 면에서는 레위기법을 따진다면 모르고 행한 일에 대해서는 또 용서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을 미리 선포하신 것이고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일이다 너희들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어쨌든 지금 아파만 하고 있을 건 아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걸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하라고 그 다음에 이어집니까 그러므로 19절이에요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말하자면 예수 교수를 완벽하게 다 증거한 후에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세요 회개 회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에 누리게 되는 그 축복에 참여할 것이다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거다 그리고 이들을 격려합니다 3장 24절 25절을 보면 여러분은 25절이에요 예언자들의 자손이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정치성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교수를 보내실 통로로 부른받은 그 집단이고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집단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에게는 특별히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 교수를 그래도 알고 예배하러 지금 명절이 와서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 그래도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교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이 여러분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 그렇게 독특한 분들이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라도 많은 격려를 해줬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했죠 3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글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요약하면 뭐냐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뭘 요구하는 거냐 예수 교수님께서 알려준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고 예수 믿었는데요 뭘 또 회개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속적인 회개에 대한 건 지금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할 거는 있습니다 다시 기억할 건 이겁니다 지금 문맥상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예수 교수를 소용없다고 버렸습니다 그 태도를 지금 고쳐야 됩니다 그 태도를 바꿔서 예수 교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니 이제 예수 교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도 적용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교수를 담대게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교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예수님과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했던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육자라면 예수 교수를 내세우며 사육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경험 못해봤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교수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여러분이 대했던 예수 교수도 그 수준이 아니고 더 한층 더 존경하고 한층 더 신뢰하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그분을 신뢰하고 성령께서 역사실 기회를 내어드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대1 많이 하잖아요 1대1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구원의 확신도 하고 성령님에 대한 과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과 들어가면 뭘 가르치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냥 대충 성령님 이런 분이야 하고 서로 1대1 주고받고 그래 그래 하고 넘어갔다면 이제부터는 1대1 그 동반자를 붙들고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얘기해 주고 함께 붙들고 성령 체험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1대1로 여러분 두 분만 계신다 해도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그 동반자가 방언을 말할 것이고요 때로는 다른 종류의 하나면 더 깨닫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일이 발생할 거예요 1대1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현장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교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태도 변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교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교수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아직 믿지 않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죠 다시금 주님으로 이건 정확해야죠 명확해야죠 다른 건 믿어도 예수교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다니시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교수를 내가 소홀히 여겼습니다 당신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정말로 신뢰하며 내 인생의 주님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신 일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살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으로부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응용 이렇다는 걸 알았다면 저는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고요 이런 거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일딸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기억하시고 받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이건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지원 사격을 해 주셔서 함께 증거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 글소가 옳다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하나에서 입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어떤 증언이 효과가 있으려면 두세 사람 둘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우리가 증거할 때 또 다른 증언자의 필요성 한 군데만 보겠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보세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증거할 때 여기서는 지금 예수 글소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건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걸 증거할 때 성령님도 또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때로는 여러분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그 선포가 참이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 경험이 쌓여 나갈 때 여러분들의 예수 교수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교수가 증거되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예수 교수를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예수 교수가 구원자입니다 이분을 믿어야 삽니다 이걸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한편으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빈 부분을 이루어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나서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동반하여 증거해 주시고 엄청난 우리 자신의 생각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담당하게 되는 모든 봉사와 그것이 찬양이면 찬양 연주면 연주 주차 봉사면 주차 봉사 안내문 안내 모든 그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교수의 능력이 강하게 뿜어져 나오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증인인 우리가 할 일을 지금 지금 대표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교수를 증거하는 일 강력하게 증거하는 일 만일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핵심에는 그들과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지 몰라요 예수 교수가 답은 아닌데 이거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다른데 전화하는 게 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교수를 선택하지 않고 있을지 몰라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교수를 이해하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전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예수 교수가 누구신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먼저 증명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도 한번 제자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디다 누구라고 합디다 이렇게 쭉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 긁어모아서 예수 교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긁어모아서 예수 교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 교수가 누구냐 이걸 명확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행하기 시작할 때 경험되는 그분 예수 그분이 누구시냐 먼저 그 부분이 우리가 명확해지기 시작할 때 달라질 거예요 예수 교수가 누구시냐에 대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동행하는 예수 교수가 동행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험의 모든 분들이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교수를 통하여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이 사회에도 강력한 보금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단순히 사회 활동만 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강력한 예수 교수의 보금증거가 거기 함께할 때 각 개인, 사람이 바뀌는 일들이 동반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견고하게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보금을 증거하는 일은 요한 게시록에 두고 나오는 사건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과정 중에도 그런 와중에도 보금증거자의 활동은 있어요 그때 그 보금증거의 말을 듣고 그래도 그 환경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의 것을 그 마음을 알아들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교수를 증거하는 그 믿음이 새롭게 부릴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성경이 설명해주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인식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 교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증거할 내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교수가 누구신지 성경을 통하여서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순종한테 뒤따르는 수많은 경험들이 증거물로 쌓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고 체험한 그 내용으로 강력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들 가정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예수 교수의 증인들이 등장하는 일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